우리가 속성을 정의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엔티티에 있는 속성 중에서 대표 선수를 뽑아야 돼요. 즉, 식별자를 찾아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주민번호로 식별하고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가 있고 웹사이트는 도메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하는데 식별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원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식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대상을 제외한 누구도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의 주민번호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국민 중에 누구도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도 갖고 있으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식별자를 어떤 속성을 할 것인가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한 식별자는 훗날 프라이머리 키, 즉 기본 키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별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이 표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를 보면 식별자로 사용될 수 있는 컬럼이 있고 사용될 수 없는 컬럼이 있습니다. 없는 것부터 볼까요? 이름. 이름은 동명이인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도시. 이거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테니까 얘는 식별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메일 여러분이 만드는 시스템이 이메일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각각 다른 사용자로 추겠다 라고 하면 이메일을 식별자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메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메일을 또 식별자로 쓸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러한 것을 식별자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마땅치 않다. 그러면 행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일식 증가시켜서 중복되지 않는 값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식별자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식별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식별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인조키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테이블에서 식별자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요렇게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캔디데이트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후보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식별자가 유저 언더바 아이디라고 한다면 걔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본키 영어로는 프라이머리키라고 부르고 기본키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대체키 얼터네이트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얼터네이트키들은 나중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라이머리키는 아니지만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걸기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수한 경우로 중복키 이 컴포지트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중복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표를 잠깐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이 표는 부서별 직원 명단이라는 표예요. 즉, 어떠한 부서가 있다. 1번이라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는 1번, 4번을 갖고 있고 2번, 4번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명의 직원은 여러 개의 부서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른 부서에 1번이 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직원 번호만으로는 행을 식별할 수 없어요. 부서 번호만으로도 행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부서 매정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직원 번호와 부서 번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식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별자를 중복키, 컴포지트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만든 이 엔티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글의 경우에는 제목 작성일 본문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식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없네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프라이머리키가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식별자가 될 수 있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인조 대리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 아이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 또 시퀀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는 일련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프라이머리키를 지정했다면 얘가 프라이머리키라는 것을 얘가 식별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딱 보면 밑줄이 있으면 아, 얘가 아, 그 프라이머리키 즉, 식별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딱히 식별자가 될 만한 자연스러운 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또 댓글 아이디라고 이렇게 하고 밑줄 긋고 그리고 연결을 시킬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의 엔티티가 드디어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튜플 즉, 행을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인 식별자 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